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 asmr 입니다 오늘은 수다 영상을 찍어볼거에요 제목에서 보고 오셨듯이 유튜브를 4년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라는 주제를 잡고 수다를 떨어볼건데요 그전에 오늘 함께할 빙대 대신 함께해줄 아이예요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하면서 느낀 점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건데 먼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즘 최근왕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볼께요 저번 영상 사적인 이야기에도 썼지만 대학교를 들어간거 대학교 들어간 이유도 되게 얘기하자면 긴데 이것도 나중에 오늘은 주제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vr영상 보고 싶으신가요 vr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vr영상도 찍으려고 하고 있구요 요즘에 또 치석제거 vr롤플레이가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비슷한 영상을 더 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들어갈게요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억이 안날 때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배고프다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아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이야기를 해볼께요 이게 제가 처음을 보러 갔는데 나중에 그 수다영상 찍기전에 제가 보통 영상 주제인거를 한번 댓글창에 검색을 해봐요 오늘은 수다를 쳐봤는데 수다를 보고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닉네임도 되게 다들 낯익으신 분들이여가지고 아 열심히 수다를 찍어야겠다 어 충족할 때 만족을 하실만한 수다영상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4년동안 하면서 느낀 점 어 시간이 되게 급박하네요 우와 제가 스무살 12월달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12월 아마 그쯤일거에요 그래가지고 한 4년 조금 넘어왔는데 주위에서 유튜브 한다고 하면 좋겠다고 일이 편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사실 유튜브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시간 이나 그냥 내가 뭐하고싶은걸 하는거니까 스트레스가 좀 적은건 맞는거 같아요 몸은 좀 편해도 심적으로는 더 힘들수도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솔직히 1,2년대 사실 1,2년대가 오히려 조회수는 모르겠고 뭔가 좀 더 성장 구독자들은 추위가 1,2년대가 좀 더 컸어요 그건 당연히 첫 장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1,2년대보다 지금이 저는 더 힘들긴 해요 영상도 오히려 더 적게 올라오고 하는데 뭐 신체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그때는 솔직히 휴식기를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영상이 안올라와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휴식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빡셌던 적이 많거든요 뭐 그래서 뭐 유튜브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신체적으로 음 저는 뭐 비슷하거나 더 힘들지 않을까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그래요 그래도 뭐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원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스트레스가 덜하다 그런 게 있고 또 또 뭐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댓글들도 많이 보지만 악플이나 뭐 성희롱 댓글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초창기에는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고 또 좋은 댓글 보면 행복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별로 없고 영상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영상 어 어 이제 유튜브 할 생각 없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공지를 안 한 건 맞지만 너무 그게 제일 마음이 안 보더라고요 아 내가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사실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을 때는 댓글을 잘 안 봐요 영상이 올라가면 뭐지 응 그래서 그 댓글들도 영상을 올린 후에야 보게 되었거든요 아 이렇게 나를 많이 찾아주셨었구나 전 사실 그 전에는 무서워서 댓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나 아무도 찾지 않 않지 않을까 별로 찾는 사람 많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찾는 댓글들을 보고 좀 아 엉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 막 이러면서도 좀 뭔가 대신 기쁜 거예요 그래도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구나 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 초창기에는 스물 초반 에는 조금 되게 엄청 자신감도 넘치고 자존감도 높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자신감은 높은 높고 자존감도 높은 자존감도 높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뭔가 좀 더 아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닌데 자신감이 없으면 자존감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요즘엔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뭐라 하는 댓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더라구요 저한테 예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라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불이 아니라 아 근데 좀 너무 엄하게 뭐라 하시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좋더라구요 저는 다음부터는 공지를 꼭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온정 며칠을 아니야 거의 진짜 3주 정도를 한 3주 중에 한 3,4일 셨나 그리고 밤샌 것도 되게 허다하고 반 정도는 밤을 샜 던거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래서 가끔 유튜브 하면서 조금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영상 퀄리티에 대한 하다보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끝쯤 봐야겠는데 하다보면 하 그냥 되게 이런 창조해야되고 뭔가 내가 막 움직여서 해야되는게 아닌 단순 작업을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 부터 알바같은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알바를 해봤는데 저는 공장에서도 일해봤어요 초콜릿에 스티커 붙이는 그 원 해외 수입한 초콜릿에 그렇게 스티커 안 이거 원산지옷 있고 막 한국으로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붙이는 알팔 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구요 몇시간 동안 서가지고 이렇게 붙이는게 다리도 아프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단순작업 별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내가 빠르게 요령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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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다는 생각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늦게질하고 있나? 저번에 핑테랑 살고 생일이었어가지고 이거 이거 뭐지? 목에 누르는거 스카프를 넣어줬는데 그 이후로 마스크줄 여기있다 마스크줄도 떠가지고 하고다니고 뭐 여러가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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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근데 원래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일이 지금 내가 겪고있는 일이니까 현재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게 당연한거 같아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않고 저는 좋아요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하고있는거니까 음 그리고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도 되게 많이 나고 좋습니다 사실 악플 지금 신경 하나도 안쓸고 좋은 댓글 달리면 맨날 캡처하거든요 캡처해서 모아놔서 좀 뭔가 우울할때나 그런거 가끔 보고싶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응원하는 그게 나의 자신감 몰라 자신감은 아니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댓글들 아마 여러분들의 댓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영상 올라올때마다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그런거 진짜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사람얼굴이나 이름이나 그런거 진짜 기억을 못하는데 맨날맨날 달아주시니까 보다보면 이렇게 외워져요 아주 아 저번에 뭐하셨다고 했던 분인데 저번에 무슨 댓글 써주셨던 분인데 하고 막 댓글에서 아는척은 안하는데 그냥 좀 저 혼자만의 내적 진밀감을 쌓죠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댓글을 보고 하트 누르고 탑글 쓰고 하고 있구요 일본 외국 한국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본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외국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모르고 영어도 뭐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모양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외워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은 그리고 외국 댓글도 다 번역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닉네임하고 프로필 사진 바꾸면 안돼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읽을 수 있지도 않아 그냥 모양을 보고 기억하는 거여가지고 바꾸면 안돼요 그래서 항상 댓글 감사하구요 저는 댓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걸 좀 달라 글자 왔어요 첫 번째는 그게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유튜브 시작하고 초반하고 지금 이랑 좀 달라진 점 같은 거 초반에는 이제 시작하고 그때는 ASMR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었긴 하지만 엄청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봤을 때는 유명했겠죠 그러다가 시작을 한 거니까 그때는 그때는 나는 아직 입문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어서 영상 퀄리티도 많이 신경을 안 썼고 그냥 톡톡톡톡 바로 팍팍팍팍팍팍 영상을 찍고 껍편집 Trago 올리고 영상찍고 껍편집하고 소리 저건 껍편집해주고 рас켓팍팍 올리고 그런 직위였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욕심도 커지고 사실 그때랑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점점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더 많이 배워서 써먹고 뭔가 여러가지 해보고 하면 좋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게 많고 욕심도 많아서 그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팍팍팍팍 못만되지만 아 사실 처음에는 맨날 그냥 영상 올리고 바로 댓글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무서워요 댓글 보는게 지금 그냥 영상 올리고 바로는 못보고 저녁에 보통 올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고 진짜 엄청 댓글보고 싶거든요 근데 잘 못봐요 지금 사실 영상이 특히나 좀 열심히 만든 영상 그렇게 열심히 발전하려고 만든 영상 근데 사실 그런 영상보다 그냥 빠바박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저도 알아요 저도 항상 올리면서 느끼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항상 보여드리고 싶더라구요 개인적인 욕심일수도 있고 한데 그런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특히 이번 BH프로젝트 아주 밤새고 한건데 조회수는 별로 안나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어요 저는 이걸 전 시작할때부터 아 이거 조회수가 안나올텐데 조회수가 잘 안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진짜 만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조회수가 안나오더라도 더 될까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거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만한 영상을 하나 만든거라고 생각하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좋네 막 그랬었죠 그래서 좀 초반하고 지금하고 달라진게 좀 제가 퀄리티를 생각한다는 그런구나 영상의 다양성 사실 제가 초반에 딱 바바바가 오르고 있을때 그때 주요 컨텐츠로만 저는 좀 다양하게 하잖아요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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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않고 집중을 했으면 아마도 채널성장에는 도움이 됐을거같아요 근데 여러가지 를 한거는 그냥 저희 어쩔수없는 천성인가봐 어쨌든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해야하는 그런 사람인거 같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어쩔수없어 네 그리고 세번째로 제가 달라진거 달라진거 아까 방금 얘기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수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때는 조회수 잘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야지 조회수 잘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야지 조회수 잘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야지 대체할수없는 유투버가 되어야지 조회수가 잘나오면서 대체할수없는 유튜버가 되어야지 근데 제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뭐 촬영을 배운것도 아니고 또 뭐 소리관련해서 배운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범한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사람 이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희 팀하고 공부도 해가면서 그리고 또 내가 알수있는 선에서 알수있는 뭐 새롭게 도전한거는 브이로그 asmr 이라던가 vr asmr 또 이번에 만들었던 입체음향인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입체음향이라던가 솔직히 그 영상은 스토리만 있는 입체음향이 아니라 화면까지 다 만든거여서 좀 너무 가성비가 안좋아요 시간은 오래걸리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야외 asmr 아마 asmr은 소리가 중요하니까 야외에서 잘 안하는데 저는 좀 그런 자연적인 영상을 많이 다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거나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셨던게 직접 만든 asmr 사실 그때는 먹방할때 요리해서 먹는 먹방이 없었어요 뭐 있었나 근데 거의 그냥 저는 거의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그런게 별거 아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먹는 먹방을 한다는 거를 되게 신기하고 좋게 봐주셨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만든 asmr 그거만 그것도 그것만 열심히 봤다면 더 좋았겠지만 또 뭔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여러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성격 좀 바꾸고 싶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해야될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해야될게 너무 많아 지금도 손을 왜 이렇게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고 살아야되나봐요 근데 좀 특히나 좀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오래 걸리는데 업로드 텀이 늦어져가지고 항상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 항상 그 힘을 내서 제작을 하는거니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새롭게 뭔가를 하는게 재밌더라구요 좀 성격이 금방 찔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 새로운 걸 많이 하나 싶기도 해요 응 그 다음에 유튜브하면 좋은거 유튜브하면서 좋은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하고싶은걸 그래도 내가 억지로 하는게 아니니까 하고싶어서 하는거잖아요 하고싶어서 아 간지러 하고싶은거를 할 수 있다는거 막 이게 누가 저한테도 있고 촬영해 해서 이런영상만대로 이렇게 시켜서 하는거면 사실 지금만큼 의욕을 가지고 하진 않을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기획하고 촬영하고 준비하고 편집하고 올려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하는거다보니까 더 재밌고 그런거 같아요 더 발전하려고 하는거고 그런 직장과는 다른 행복이 있어요 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거니까 내걸 직장은 솔직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저를 위해 내가 하고싶은거를 하기위해 일을 하는거니까 그래서 더 의욕이 있는 그런거 있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생겨로 아주 맛있고 비싼거 예를 들면 대게 랍스터 소고기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이런것들 이런것들을 마음껏 마음껏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제 돈이 나가는거니까 뭐 컨텐츠 핑계로 먹을 수 있다는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할 제가 다이어트 를 이제 시작할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먹방 컨텐츠에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하는 날인데 다이어트를 하면 먹고싶잖아요 그래서 다 먹방 찍어야지 하는 핑계를 가지고 먹을거 같습니다 특히나 라면 치킨 아 맛있겠다 배고파요 오늘 점심에 컵누들 먹었죠 사실은 그저께부터였는데 또 하루하루 밀려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요즘에 핑돼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핑돼살이 너무 쪄가지고 저랑 같이 다이어트하기로 했어요 아 핑돼 건강을 위해서 빼야돼 아 그리고 가끔 또 유튜브 하면서 좋은 점은 가끔 밖에도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너무 아 제가 근데 되게 소심하고 뭔가 부끄럼 많이 있다고 해서 진짜 저걸 엄청 기쁘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이렇게 밖에 못해요 되게 기쁨 막 이걸 좀 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되서 근데 저거로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집어와서 막 자랑하고 전화해서 자랑하고 막 저번엔 되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한국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 미국 뭐 여러가지 되게 다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구독자수에 비해서 못 알아보는데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아 저번에 저 그때 옛날에 구독자 별로 안될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에 놀러간 적 있어요 한 2-3년 전 3년 전 3년 전 3년 전인거 같아요 3년보다 전인거 같아요 그때 놀러갔는데 일본뿐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구요 구독자 막 십몇번인가 그정도 밖에 안됐어야 될텐데 그래서 오 어떻게 알아보셨지 그래서 막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누군가 밖에서 저를 처음 알아봐주신게 그때요 일본뿐이 일본인뿐이 그때는 막 일본 일본에서 이렇게만큼 인기가 있던게 아니라 이제차츰 인기를 얻어가고 인기라기보다는 많은 점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봐주시기 시작할때라가지고 더 신기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그래도 조금 뭐랄까 유튜브보면 시간이 되게 금방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다보면 별시간씩 지나있는데 그러면 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죄책감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차원에서 그런 암리아로 열심히 유튜브를 봐요 근데 그렇게 암리아해도 너무 많이 보면 아 아 왜케 많이 봤지 아 딴일 해야되는데 하기도 하지만 좀 암리아를 할 수 있다 딱 이건 시장조사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처음에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착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댓글을 달아주실까 막 저는 진짜 좋은 댓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막 겹쳐 다 해놓고 읽고 읽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뭔가 뭔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를 보고 행복하다 라는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받는 직업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뭐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또 또는 좀 유명한 사람들 거기 있는데 그냥 그런 응원하는 댓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좋은 점이 아닐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맨날 마무리 영상글 마무리 매트 더보기 돼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기분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모두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제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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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생각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주시는 분들이 기분 좋은 영상 여러분께 기분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제가 유튜브 관련 해가지고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였고 뭔가 되게 질문을 받고 싶네요 생방송이었으면 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막 할텐데 이건 이제 내려놓고 지금 앉아있는 데가 의자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수납장 위에 앉아있거든요 엉덩이와 허리가 좀 아프네요 이렇게 높이를 맞췄어야 됐어 어쩔 수가 없었어 생방송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가끔 볼 때는 부지런한데 또 어떨 때는 게으르고 그러거든요 제가 너무 게으러서 그럴 것 같아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진짜 선택적 부지런함이어서 한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주기는 부지런하고 이 주기는 게으르고 이게 계속 반복이어서 저희가 주사일인데 주사일 5일을 그냥 주사일 주사일로 압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시간씩 근무여서 집에 오면 다른 분들은 퇴근하시고 보통 좀 더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늦게 퇴근하고 원래 퇴근시간보다 그래도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막 11시 늦으면 11시 또 저녁 먹으면 그정도까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휴일에 너 하자 하는데 휴일 되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나 이거 쉬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쉬고 싶다 아 아 씻고 화장해야되네 막 그런거 때문에 많이 못하는거 같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하고싶다 하고싶은데 하고싶은데 왜 못하지 아 근데 할거에요 조만간 조만간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싶은데 일단 지금 좀 바쁜일이 마무리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전에 얘기하려던거 제가 대학교를 가게된 계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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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파 아 지금까지 너무 말 솟다 솟다 안한거 같아요 그쵸 마지막 이 순간만이라도 속닥속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 지금 너무 열심히 말을 했나봐요 제가 잘 몰랐는데 좀 말을 많이하나 아니 말 많이 하진 않는데 몰라 수다영상 찍을때는 뭐 응분해서 말을 하는거 같아요 뭐 생각나는거 이렇게 소리 생각하면서 버려야되는데 어쨌든 대학교를 가게된 계기 저는 그 스무살 그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기과를 학교도 안하고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학교는 되게 자유롭잖아요 아 근데 연기카라는 별로 자유롭진 않았는데 연기카라서 막 수업 빠지면 다 보고하고 애써써야 되거든요 무슨 무슨 이유로 수업을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가지고 어쨌든 저는 학교를 빠지고 유학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죠 유튜브를 시작하니 대학교라는건 까먹었죠 내가 대학교를 다녀야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재적 재적되었다고 오는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학교를 아무 말없이 안 나갔으니까 유학신청도 안하고 그것도 안해가지고 아 내가 유학을 유학신청 자체를 안했던거 같아요 맞아 유학신청 자체를 안했어 그래서 재적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잘되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가야될 필요성도 없는데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연기를 제가 못하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안될거 같아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집중을 했고 근데 제가 얼마전에 엄청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가가지고 점집이라 하니까 기분 안좋아하시던데 신당 신당을 가가지고 점을 봤습니다 친구 소개받아서 갔는데 와 거기가 진짜 용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도 이야기를 뭐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건데 거기는 사주처럼 이름 생년월일 뭐 그런거 나이 그런거 하나도 말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점을 봐주시는거에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분 그 집구조 막 이런것도 다 맞추고 뭐 또 상황 그런것도 맞춰서 되게 막 엄청 울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저 그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 나가야된다 하고 예약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계속 전화했는데 계속 안받아 전화이 어떻게 연길 됐어 언제 언제 해볼수있냐 한 두달 뒤에 볼수도 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두달 뒤 제일 빠른 날짜로 보겠다 했는데 아 그러면 문자 당겨달라 해가지고 문자를 당겼어 문자를 당겼는데 연락이 안돼 답장이 않아 그래서 다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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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제가 저번에 문자를 당겼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예약하려구요 막 해가지고 어떻게 예약을 했어요 한 두달 뒤 두달 두달 뒤였던거 같아요 두달 뒤로 예약을 해서 보러갔어요 보러갔는데 막 이렇게 안들어가지고 막 남자분이셨거든요 그 도령 도령님 도령이셨는데 막 그런가 물어보고 거기는 또 질문을 세가지만 받으세요 세가지 받으셔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해갔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더 벌려나갈 일을 해도 되는지 막 그런거 그런거 이렇게 하나로 어쨌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하나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사갈 생각인데 뭐 집 위치나 막 이사는 집을 지워도 될지 막 그런거랑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가족건강 어 그런거를 물어보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하시더니 신을 세뇌분 모시고 계시네요 탁탁탁 하더니 종이에 막 써요 한자로 쓰셔 그러다가 됐다 다 쓰고 저를 저 먼저 질문을 해보래요 아 그래서 어 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계속 잘될지 또 뭘 어떻게 하면 더 잘될지 막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딱 하면서 종이 첫번째 이렇게 이렇게 한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여기를 딱 하면서 이게 한자로 사업 사업 뭐 어쩌고 막 그런 한자래요 그래서 그러다니 검색해서 보여줘 이런 한자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너가 할 첫번째 질문이라고 나온거야 막 이렇게 하신거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말하니까 사기 같긴 한데 그러신거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 노트에 모든걸 다 적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장께 딱 정보러 갔어요 사람들이 사업 운 물어보거나 직장 운 물어보거나 막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냐구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기했죠 어 막 이러면서 하고 얘기 듣다가 엄청 뜬금없는 그냥 그런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너 대학교는 왜 그만뒀어 이러는거에요 너 대학교는 왜 그만뒀어 그래서 내가 네 아 대학교라고도 안했다 학교는 왜 그만뒀어 했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대학교 왜 그만뒀냐고 아 어떡해요 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옆에 헐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잡고 아 그래서 아 그냥 연기과였는데 하고 있는 일도 잘되고 또 적성에 안맞는 것 같기도 해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아 안된다고 다시 대학교 들어가라고 대학교 졸업장을 따야된대요 근데 진짜 대학교 유추할 얘기도 안했고 내가 대학교로 안 나왔는지 아니면 대학교로 나왔는지 뭐 학교 그런거 관련된 얘기도 전혀 안했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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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엄청 소름붙는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학교 들어가래요 근데 저는 그 재적이 돼가지고 다시 못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사이버대나 방송대나 막 그런 데 들어가도 되냐 그런데 졸업장해도 되냐 4년째 4년째 졸업을 해야된대요 그래가지고 아 아 카메라가 꺼졌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어쨌든 그렇게 점을 봤는데 대학교를 가라고 대학교를 그만둔 거를 어떻게 하시고 그걸 맞추셔가지고 어차피 좀 어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교를 들어갔죠 경영학과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구요 막 그렇게 쉬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냥 대학교로도까지 과제도 해야되고 시험도 가서 봐야되고 막 그러더라구요 수업도 수업도 가서 듣는 수업있고 뭐 꼭 과제가 엄청 많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되요 아 다음달까지 과제 돼야되는데 아 나도 못했어 네 일단 어쨌든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된 계기까지 전번 거치다 녹음을 해놨는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왜 기억이 안나냐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잘자고 좋은 꿈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잘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수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멤버십에는 아마 수다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셔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멤버십은 일주일에 한번씩 asmr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저의 초반 느낌이잖아요 그냥 찍어서 빠바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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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가끔 걸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기 올릴 거여서 빠바바박 아 그래서 맞아 이번에 댓글로 받았던 게 멤버십은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 왜 asmr 영상 안올리냐 였거든요 이제 또 머리로만 보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었던 거 같아요 멤버십은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긴 하는데 퀄리티가 지금 채널에 올라오는 만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편안한 아주 편안한 영상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럼 편안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 아야 안녕 잘자요 오늘도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잘자요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저희 불방법에서